깨진거지? 응 이렇게 됐네 양쪽이 다 깨졌네 잠깐만 여기 눌렸지? 어떻게 이렇게 깨지냐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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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혹시 위층에도 이런 싱크시설이 있나요? 물쓰는게 없어요? 물쓰는데 화장실 1층 욕실이나 여기서 영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전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놨 약품 뭐 사가지고 뿌리고 네 오늘은 바로 열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장비를 가져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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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그러니까 네 싱크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구멍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갑자기 확성. 가운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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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에그!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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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된 슬러지랑 물하고 같이 흘러 나와요 예 으 으 아 그 으 으 으 어 상처 물 주제 1 상품이 나아요? 네 예예예 스키차가 안 빠져가지고 저 어찌로 좀 한걸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클리닝을 할게 돌이죠 돌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간거야 돌이냐 돌 관료첩이 네 조금만 더 이 시간 뺏어 네 좀 뺏어요 좀 뺏어 네 네 여기요 빨리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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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청하셨어요? 판물이 있어요? 코를 센 subir 침땡이 예, 이 족같은 아까는 이 돌만 보이는 거야. 큰 돌 얘가 조금 옆으로 누이면서 좀 더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더 들어봤더니 깔려 있는 게 보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배관리로 추정되는 프라틱 보이잖아요. 이게 배관이 그러니까 이게 배관이에요, 배관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 이 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잖아요. 다 새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으로 새고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절로 나가는 거는 이거 통해서 저쪽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어디든가 새고 있다는 거죠. 아까는 이 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겠다고. 근데 이 돌을 좀 움직였잖아요. 지금 스프링 하신 사람이 3년 전에도 그렇고 인장한테 1년 전에도 그렇고 스프링이 잘 안 들어갔어요. 내 내시경을 안 봤으니까 저런 상황은 모르는 거지. 아, 스프링으로 하셨었구나. 어거지로 물길만 냈었나 보네. 꼭 돌을 사가니까 그 돌 틈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지. 집사 한식세? 어?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가 뚫렸지? 뭐지 이거? 안녕하세요. 계량기 잠궈 빨리. 안정하겠다. 돌아오겠다. 아니 밑에 무슨 푹 수대반이 지나봐. 멈췄다. 빨리. 빨리. 잘해. 여기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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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에이콘 백파이크 일로 지나갔네. 철금 밑에다 넣어놨어. 이상했다. 안찍고 어떻게 다. 이거야 뭐 고치면 되니까. 철금 밑에다가 해놨네. 저 그라인더 좀 줄래? 네. 철금 필요없어요? 철금 필요없고. 이제 구멍이. 이 구멍으로 다 불 내려가니까. 그거를 다. 화를 w 할Too. はい месте. 이게 그의 워치관 longevity? 저희 우리한테 익숙한 현장이 됐잖아 그렇죠 이제 우리의 전공 분야죠 어 이렇게 색하면 보이겠다 등도 나오고 으 먹으라고 하는거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맛있게 먹읍시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푹 안 자요 하 으 으 으 과자 와 이거야 뭔 얘기야 2km 와 틀어진다는 저 안쪽이야 큰일이다 괜찮다 그녀는 여기 끊겼어요 여기 맞죠 깨졌어 여기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 것 같아 배관이 그쪽으로 던져야 돼 아 이제 이걸로 해야 어 이제 끝이야 이제 그걸로만 끝이야 됐어 오우씨 집에 가 이제 나 이제 집에 가면 돼? 응 나 제대야? 제대야 제대야 조기제대야 야 아씨 웬 왕건이가 우와씨 미안 니가 못돌아 잡아줘 뒤에 허리 잡아줘 아니 두 손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허리를 잡아야지 두 손이 들어야지 뒤에 뒤에서 누가 허리 좀 잡아줘 아 저런게 대단히 누른거야 아이씨 아이씨 이게 이렇게 없어 아이씨 하트 물 나오는거다 이게 저기 눌러서 깨졌구만 얘가 어? 그런게 준가 봐 아이씨 깨진거지? 어? 아이씨 아이씨 깨진거지? 어이씨 어이씨 펍핑 쌀쌀쌀해지고 그쪽은 나가리 쪽이 못tr이니까 옆구들 구강이 펍핑 찰쌀 때부터 이렇게 представ인 거예요 펍핑 쌀쌀쌀쌀쌀쌀 또다니? 네 자르셨네요? 잘 자르셨네요 이게 짱구다? 약간 짱구에요? 예약 짱구 여기도 짱구야 완전히 원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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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꽉 타있었잖아 저기 저거 누른 거 여기 이게 누른 거 봐봐 얘 때문에 돈을 올렸네 그러니까 얘네들 놓고 배관이 안 맞아가지고 누르려고 아까 그 큰 돌 누르고니까 여기 약살나고 이건 넘어간거 아니냐고 씨팔 데칸코 오케이 올수받이 지났다고? 아니 올수받이 지났다고 이거 좀 이끌어서 여기다 오소바지 거기 트랩이예요 몇미터 들어갔니? 11점 12미터 들어갔어요 이거 빼면 한 10미터 들어갔니? 빼내지면 주세요 다음 타자 타잉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큰일이 있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아 더워 저 밑에 기아 대청 개통 계량기 개통 조금 지키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지키고 있어 여기 개통기 열고 한 벌레만 줄래요 여기 장갑 들어갔어 장갑 들어갔어 그냥 하나 더 해 고금만 꺼내면 돼 됐어 고맙으로 돼 형 100% 나는 이거 다 엄청 많이 나왔네 2대 3까지는 몇 대만이 잠깐만 엄마, 이거 안 되겠네. 아, 품에 들어가라. 아니, 그동안 하얀 건 없잖아, 팝이도. 5 5 까다로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